3시간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정신없이 살다가 웃으면 돼요 왜요? 잘 하실 거 같은데 아니 릴스에 계속 보이시더라고요 저요? 너무 잘 주셔가지고 물이 없으시emo 골반 돌리시는 게 약간 남다르셔서 제가 어릴때 또 많이 놀린다고 가지고 잘 씻어 하긴 해요 이런 스트레칭 너무 오랜만인데 한 5년 만에 하는 거 그러면 조금만 더 할 게 있자고 네 노래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세븐,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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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이렇게 가짜가 나오는데 세븐으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엔, 세븐으로 치면서 엔, 세븐으로 한 번 받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에잇, 에잇, 나, 로 잡을 거예요 원, 투, 엔으로 두 번 치고 그래서 팔꿈치 한 번 치고 그 다음에 붐 어 그 상태에서 더블 더블 그대로 왼쪽 치키면서 오른쪽으로 업 그 다음에 고개가 바로 가요 업, 둘, 다시 업으로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왼발 오케이 투 앤, 세븐 앤, 포 앤, 파이브 싱 앤, 세븐, 에잇, 에잇으로 다시 해볼 거예요 오케이 그대로 왼발 치키면서 탁탁탁으로 떨어질 거예요 업 앤 땅 탁탁탁 그래서 다운, 업, 팡캉캉 다운, 업, 캉캉캉 하시면서 다운, 업 때 잡고 캉캉할 때 하나, 둘, 셋, 솔로 그래서 크, 크, 크 골반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오, 와우 골반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근데 D, D, D D, D, D 그래서 약간 발뜸발뜸하게 들어온다고 어, 그러면 블블븜 아웃 인 그대로 넘겨줄 거예요 오케이 확실히 몸을 잘 쓰셔 이게 힘든데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확실히 벌써이번 하셨어? 벌써이번 하셨어? 넌 원, 투 앤, 세이 앤, 포 앤, 파이 6&7&8& 그리고 1&2&3&4 & 6&7&8 하아 오케이 닫고 열고 3&4 5는 We are walking 그 다음에 6에 한번 여길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너무 빠른내요? 아니요, 너무 못다운 것 같아요. 또 빨리 해야 되겠다. 베이스! 베이스! 스그르! 카! 카! 그때로 말해줄게. 빨리 외울까?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빨리 외우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베이스! 괜찮나요? 네. 에이, 이러면 안 나오지. 이 블랙. 나 살짝 춤추는. 만약에 촬영하면 언제쯤? 쌤은 완벽하시니까 저만 준비되는데. 제가 제가 나도 연습해요. 이거 경쟁이 아닌데. 베이스 맨파가 아닌데. 찔 수 없어. 그 뒤에 같이 하는 안무만 먼저 들어가 볼게요. 웬웬웬 오웬웬 하하하 하하하 웬웬웬 오웬웬 atu 카페에 짚는다고 하기 보다 하던 밑으로. 자 짚을 때 장! 붕! 마을 sweet redo 애로 에 빨 어렵지 않아요. 힘들 뿐이지. 어려운 거에 힘든 거는 느낌이 다른 거 알죠? 3, 2, 3 1, 2, 3 왼발을 이렇게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esse 분 날리고 분 탁 탁 무게 중심을 가운데로 쏟고 이때 한 번 더 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제가 맨날 이렇게 했어. 자 그치? 맞아 맞아 맨날 약간 여기 부분을 뭔가 친다기보다는 우리.. 뭐냐 이거 약간 그..뭐라지? 주사의 소리 아닌데? 아무튼 쌓아서 말이고 쌓아서 말이고 약간 뭔가 맡은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두근두근 가볍게 두근두근 가볍게 차가워 파이팅 파이팅 아니야 영웅이 어디갔어? 파이팅 오늘은 그럼 중도만 나가고 다음 레슨 때는 대형 잡고 생각보다 목을 잘 쓰셔가지고 되게 유명하셨는데? 릴수? 특히 여돌 거를 어떻게 유명하시던데? 맞아요 남부도 열심히 추는데 남부를 안 쓰고 여드만 뜯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찢어졌네요 몰관 쓸 때 남자 아이돌들께서 쓰는 이 몰관 쓰는 느낌이랑 또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 느낌을 알아 어떻게 써야되는지 뭔가 그래서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인터뷰 봤었을 때도 거기서 입학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몸을 좀 잘 쓰시는구나 왜냐면 또 쓰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볼 수 있다면 저희 현대무용 이런 달래무용 기본이 좀 변할 수가 있어서 여기가 좀 유연한 것 같아요 붕! 붕! 앤!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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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좀 해볼게요 약간... 조금...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 다이소. 다이소. 이렇게... 고생했어. 댄스 1위트. 끝! 오케이. 받고 싶다. 이런 부분은 일단 배움 당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거 체크해서 힘들 것 같아요. 네. 저는. 세트와 함께하는 유리의 컨셉이. 베이프.... 세트와 함께하는 유리의 컨셉이. 똑똑해. 가끔은 어디에 있는? 딱 흠쾌한 느낌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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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그랜 Ho 창 창 창 창 창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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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요 역 перед Is 어 오케이 계속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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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한번 치고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롤링 들어온다고 옆으로 감당이기 보다는 살짝 사슴 앞으로 치고 이 상태에서 롤링 어 원 투 킁킁킁 카카 뿡 차차 뿜뿜뿜 띠클 띠클 탁탁 쿵 오케 롤밤 탁탁 그만 들어 올리고 롤링 아 진짜 승 후 후 이렇게 들어 아 혹시 이거 하고 이럴 때 벌리는 건 없는 거 맞아 야 그대로 체스가 이렇게 왔으면 응 들어간다 이때는 네 그래서 빵빵빵 에다 치고 후 빵빵빵 뿜 띠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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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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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훙 훙 어 맞아요 빵빵 이렇게 돼 원래 기본 동작은 스트레스가 하나 둘 하나 둘 업 다운 업 다운 밀 약간 이거를 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를 조금 부드럽게 생각될 것 같은데 네 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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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하나 엔 후 약간 돌린 듯한 보건 오 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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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땅 붐붐붐 다까 붐 질 질 아 자 엔 좋라 예 원속으로 네 어우 아 아 이상형 이것만 제가 그냥 편한 대로 근데 조금 멋있게 가야 될 것 같아 그냥 앞으로 치는 건데 이걸로 안하고 그냥 차야 할 수 있는 약간 크럼프를 했나? 아니요 크럼프를 따라와봐 크럼프 기본 동작이라서 이렇게 쳐도 될 것 같아요 한정으로 끝까지 갖고 오는 거랑 드득 버리는 거랑 느낌이 달라서 그치! 막 땅! 갖고 와요 땅! 탁! 이렇게 들어와요 그치! 엔! 하면서 엔! 파이브로 열면서 쓸어질 거에요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한번! 주면서! 그치! 투! 쓰리에 잡은 거에요 앞에서! 포! 이렇게 잡은 거에요 그러면 이렇게 단바퀴가 커질 수 있는 건가? 보여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봅시다 티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누워줄거야 근데 약간 이렇게 누울거야 살짝 돌면서 어? 이렇게 해주세요 한 번 더 숙여볼까요? 이렇게 자고 이렇게 자고 뭔가 차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시작 이거 타이밍만 같이 마시면 될 것 같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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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 아 그렇게 되는거지 서로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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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이 막 누워서 누워서 하는 프리부가 되어서 그때도 약간 이거를 바퀴벌레 지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바퀴벌레가 됐어요 바퀴벌레 지점 오늘 여기까지만 할건데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땡땡 이제 끌어오면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해할까요 이렇게 잘 될까? 어차피 제가 다려져 있어서 시작 5 6 7 오케이 오케이 두 번가 되면 한 번 두 번째 때 버리면서 들어오는거 2 2 8 16 비트 바랴 여기서 약간 치면서 도도 도도 아 이걸 오히려 힘을 풀어야 좀 더 잘 나와 1 2 2 2 2 2 2 2 2 3 2 2 3 2 2 2 3 6 7 3 2 3 3 4 4 4 4 5 5 5 이게 약간 미들에서 추는걸 약간 살짝 섬진님이 살짝 위에서 추는 느낌이야 음 좀 가벼운 느낌? 뭔가 정리된거를 정리 예를 들면 이 선뻑기를 이렇게 친다기보다는 그냥 선은 이렇게 그려 그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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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스탑이야 정리 스탑 차라리 몸 느낌으로 그게 있어 어쩔 수 없어 이 뭔가 앵글을 카메라 앵글을 잘 보여야 되니까 뭔가 이런게 있어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거에 신경을 안쓰고 그냥 가니까 네 하하하 붕 완전 몸 느낌으로 가니까 이걸 쓸 때도 이게 확실하게 정리된게 있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자 약간 이게 있어 저 같은 경우는 이 탄력 이 이 탄력 느낌으로 가거든요 뭔가 체스트랑 같이 쓰면서 체스트랑 같이 쓰는 이 느낌보다는 데 하 하 이게 확실히 있어서 그 느낌만으로 터져버린다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 이건 확실히 잘해 확실히 터트린건 잘한다 사실 이 하하 하는건 진짜 확실히 너무 잘한다 나보다 깔끔해 끝 오피해 retired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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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파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시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오 본격적으로 구현하고 저의 일이 없겠는데 개인 의원적인 연적인 스케이스이 필요할 것 같아 나도 더 가오면 하고 갈까라서 고향 본다고 하고 가요 알겠습니다 진정 아니요 나 더 하고 가야지 말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한번 앞에서 부터 준비하고 어떻게 다 볼까요? 네 발은 가볍게 들어오는 약간 우리 이런 느낌 공중에 뜨는 느낌 근데 앵글만 밑에 밑에 그래서 이 약간 어깨랑 상체를 이렇게 씁니다 풀면서 했을 때 시선은 알죠? 약간 모자로 썼다 하면 앞에 쳐다본다는 느낌으로 네 어 내가 헷갈네 뭔가 테크닉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느낌? 여기는 살짝 뭔가 진짜 그 댄싱을 보여주는 느낌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이거는 마지막이어서 뭔가 이것보다 고조되는 동작 같은 느낌이고 어 이거는 그냥 이제 진짜 약간 훅 같은 느낌 그쵸 뭔가 네 훅 같은 느낌 정해주세요 저는 바꾼 걸로 바꾼 걸로 차라리? 그러면 이게 땡 치고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바안 바안 여기는 자리를 날려도 될 것 같아 바안 앤 쓰리 앤 어 밀고 앤 캅으로 찍어볼까 어 붐 킥 캅 아 연결이 된다 연결 연결 어 그치 오케이 붐 캅 붐 하 어 지연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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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크게 문 아 크게 크게 손은 손에 대한 라운딩인데 포인트만 업다운이라고 생각해 아 그래서 마지막에만 빵 준다고 생각해 더 해야 되겠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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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슨 분위기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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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쥐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갈게 아아 어때요? 쥐고 그러면 그러면 괜찮을까? 네 그러면 나오잖아 그쵸? 발 강한 게 이상은 없잖아 그쵸? 눌러주면 찍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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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씨 일로 많이 갖다 해서 좋은 게 아니야 어 아이씨 아이씨 네 이렇게 이쪽으로 굳이 많이 간다 해서 그냥 몸을 얼마나 꺽 이 요기 이걸 뭐라 하죠? 숙목은 숙목은 아이씨 레이전도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 투 쓰리 앤 앤 앤 앤 앤 앤 앤 아 앤 앤 앤 앤 한번 가 taka imp allí 앤 Р роб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다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 오! 맞는 거 알죠? 1, 2, 3, and 4. 여기서 약간 밴딩 주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느낌은 착시 현상! 약간 그런 느낌? 아 착시 현상은 못하니. 그런 댄서들이... 아니 문서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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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괜찮은데? 10번 보고 계속 저한테 다운을 해줬어요. 이런던데. 에이! 에이! 진짜로! 방울 촬영이 나왔어요 진짜. 이것 때문에 영상이 처럼 나왔어요. 그런데 방금 잘 캐치했던 것 같아요. 와서 이거 쓰는 거. 선생님이 그냥 이거 하고 어! 보여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못 써서 캐치한다는... 맞아 맞아. 양창고 넌 데려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도 이거 들었을 때도 맞아. 같이 들어줘요. 어! 오마이갓! 뭔지 알겠죠? 뒷꿈치를 같이 쓰면서 들어가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포인트 잡을 때 우리가 손을 친다기보다는 손에 그냥 던져둬고 해. 그렇죠? 형, 두 번째 했다니까요.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와! 뭐야! 왜 그래? 어! 어! 왜 귀신 있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지하긴 해요. 그렇죠? 왜 진짜로? 갑자기 나온 거야 지금. 왜 갑자기 노래 틀려? 우리 연습실에 기준이 있나? 키키폰! 키키폰! 키키키키킹! 키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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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거기서! 이 연습한 방법은 별거 없어. 그냥 이러고 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춤을 해. 어! 이거 했을 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가면. 또 implemented такT 괜히? 괜히 막 꺾어. 꺾고! 괜히 막 꺾어. 그래서 왜 decía. 씬 펜 펜 피 이게 혹시 이 이렇게 짖는 여기 죽인다고 생각한 거죠 에? 오아 놀라eso 제가 처음 나온 거 너무 많이하냐냐면 제가oding 아, 죽인다고 생각될 거 같아요 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